우와! 깨졌다! 라면을 메고 와! 지금 들어보면 잡히는데 어떡하지? 음... 나름 사길래? 아니, 선두부가 아직도 안 왔어. 이것들 봐라. 불월이 나고 있어야지. 에이, 풀목! 맛이 어떠냐? 하하하하! 우와! 헉! 아, 내 핸드폰 옮기리면 안 되는데! 헉! 깨졌다! 어떡할 거야? 아, 모르겠다. 뀨! 윤서! 거기 안 서! 거기 안 서! 윤서! 윤서! 거기 안 서! 윤서! 아, 뭐야. 꿈이었네. 아, 깜짝이야. 9시인데 학교 안 가? 뭐? 9시? 응. 아, 근데 왜 안 깨웠어? 너 선생 맞냐? 아, 지각이다. 오늘 일요일인데. 뭐? 만우절 성공! 아, 눈 뜨자마자 당했네. 안녕하세요. 어? 잠깐! 너 왜 가방을 안 메고 왔지? 무슨 소리예요? 뒤에 안 보여요? 가방. 와, 이쁘네. 새로 샀니? 맞죠? 이쁘죠? 어, 몇 학년 몇 반 이름? 오늘 만우절인데? 어? 너도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빨리 와라. 너는 또 이 라면을 메고 와. 찾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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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뭐 라면 과거 가는 데 왔냐? 진짜 있어, 나 있어? 어, 몇 학년 몇 반 이름? 어, 저 다리자마한테 허락받았는데요? 어, 저기 봐봐. 어, 지금 눌러보면 잡히는데 어떡하지? 그래 선물이라고 해야겠다.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습니다. 와 대박 쟤는 과자를 가방으로 만들어 왔네. 와 쟤랑 나랑 코드가 맞네 친해져야겠다. 오늘 고맙다 잘 먹을게. 네 그럼 일단 주말. 근데 어떡하냐. 잠깐 이름은 덮고 가야지. 네 정말 즐겼는데 난 마누절 그런거 없는데. 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난 나만 가방 만들었어. 안녕하세요 저 머리 이쁘죠. 어 머리 이쁘다. 그쵸. 어 근데 염색 파괴트에 있네. 소갈떼요 소갈떼요 가발인데 가발인데. 가발 몇 탕 몇 반 이름. 선생님 소갈떼요 소갈떼요. 마누절 성나님들. 헐. 어 너 일로와라 일로와. 석생이 아닌거 같은데. 여기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. 네 저요. 아 새로 오신다는 선생님이시구나. 어 아닌데요. 그래놓고 교무실에서 짜잔 하시려고. 뭐요. 미 선생이 학생을 울리면 어떻카노. 성장 도장질로와. 선배님 그게 아니라. 어? 나 선생인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니 오늘 만화자리인데 왜 잡는 거야? 나 가방도 안 갖고 오고 보드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? 그래 이 방법을 써야겠군 가방 어딨고 이거는 또 뭐야? 내 사람 몇 번 일은? 아니 저 그게 언니가 이걸 놓고 가가지고 가져다 주려고 아 이걸 놓고 갔어? 응 은행 갔다 오세요 갔다 와요 그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어 뭐야 너 딱 벌렸어? 누구야 누구? 사실은 나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나왔어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만 말해 봐 알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돼? 방법 좀 알려주라 내일 만화자리니까 고백해보고 차이면 핑계 대면 되잖아 아하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떡해? 야 일단 그냥 해봐 그럴까? 고백하기 진짜 어렵다 다음 날 예성아 응? 나 좀 사귈래? 아 너네 만화자리에 제일 흔한 게 고백이야 장난이었어 오늘 만화자리잖아 야 재미없거든? 아 나 학원 갈 시간이다 갈게 서연아 서연아 난 너네 언니가 좋은데 어? 제이혜성이다 만화자리에 맞춰서 보여줄까? 야 여기서 뭐하냐? 어 누나 안녕? 야 만화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 어 나 사실 너 좋아한다 우리 사귈래? 진짜? 응 진짜로 나도 사진 누나 좋아했어 야 너 연기 많이 늘었다 오늘 드디어 주게 됐네 내 마음이야 와 너 이런 거까지 준비했냐? 나는 잘 고수다 나 장난 아니야 뭐? 이혜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어 온 거 아니네 어 온다 온다 시작해 볼까? 야 왜 안 들어가고 있어 뭔 소리야 우리 이제 왔어 빨리 들어가 봐 네 학원 아까 끝났지 오늘 2시 보잖아 야 진짜? 빨리 가 빨리 우와 이가 없는데 아 몰라요 오늘 만화자리 당했다고 웃잖아 오늘 네 말 안 믿어 그래 오늘 만화자리야 누가 내 말 믿으래? 어 저기 만화이다 야 네 말 안 믿어 어 진짜지? 흥 안 들리네 아싸 만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? 나 먹을 거 사주라 누가 아싸 내가 돌아갔을 때 내가 떨어뜨려는 건데 아 또 사겠어 라면 상관은 없지 다른 하나 태도 하자 좋지 야 뭐 할 거 있어? 나한테는 똥밤이 되잖아 나는 똥밤이 또 안 해 그래야 고수거든 그럼 뭐 할 건데 일단 너랑 나랑 싸우는 척을 하는 거야 아 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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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좀 왜 좀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얘들아 왜 그래? 아 못하겠다 아 나 늦게 망했잖아 뭐야? 왜 뭐야 아니야 큰일 났어 왜? 근데 뭐? 내 친구가 메모한데 죽겠냐? 쫓쒋쒓 쫓쒓 ens sí 거 birlts 왜ì 네 나 잘 Knall he거야 근데에 오늘 생일이야 야 골운하는 23시 야 왜 9소리만 10번 넘게 준 거 같다 나 진짜 생일이야 아는 마누돈이 떠난 거야 디노 statues 빅아 너 근데 왜 우리한테 뻥이에요 안 줘 뭐뽕이요? 뭐 뻥이야. 사진 그랬어 아니 마누덜 남자가 여자한테 뻥이요 주는 거잖아 아 맞다 원활이 그날이구나 깐 아 깜빡했어 그을꺼는게? 에휴 지금 사러 가자 야 너네들 무슨 소리야 왜? 그건 화이트데이고 많은 소리 그냥 절 이름이야 아니야 뻥이 얻는 날이야 아 그런게 있어? 어 바로 사러 가자 고고 가자 고고 아 몇 군에를 도와도 뻥이 없잖아 아 힘들어 나 여기서 쉴래 야 이해성 너 혼자 갔다와 갔다와 아 빨리 가 빨리 아 알았어 아 너물 말라 나 음료 좀 하고싶다 우리 뻥이 안팔면 음료수 먹는 날으로 가볼래? 그래 그래 야 요새 나 뻥이 없어 야 생각해보니까 오늘 음료수 먹는 날이었어 아 그래 왔다 오늘 음료수 먹는 날이야 아 왔다 오늘 음료수 먹는 날이지? 가자 아 맛있다 아 뭐 간지럽냐 아 뭐 간지럽냐 어 모기 모기 아 모기 아 모기 어딨냐 나와라 내가 잡아준다 하나 하나 둘 셋 아아 못 잡았어 아 몰라 아 몰라 아 모기 아 모기 아 모기 아 모기 아 모기 아 모기 이거 되게 똑똑하네 두고 봐라 내가 잡아준다 오늘 해보자는거지 어딨어 나와 나와 해봐 나와 나와 아 벌써 아침이야 일어났어? 아 모기 때문에 못 잤어 어 모기다 모기 잡았다 와 나 뭐 한거냐 잡았습니다 이제 자 잘게 자자 엄마이 몇시야 많이 잤어? 뭐야 벌써 4월 2일이야? 마음속에 장난 못했다 으어어어어어어어 골고루 골고루 깨 5분 톡 약하면 거의 언제乏배함 아 뜨거워 뜨거워 저희는 매일 이렇게 먹어요 우리 배하고 뺏어 먹을까? 재밌었으면 다음 영상들 놀러 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 TV 먹방 안녕 준비 시작 야 마누절 아니라고 말하고 들어 마누절이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마누절이 아니네 시작 이건 화이트데이고 마누절은 그냥 모기 이름이야 모기 이름이 마누절이야? 모기 이름이 마누절이야? 모기 이름이 마누절이야? 시 사랑하다 아 그런게 있어? 어 사랑하잖아 가자 가자 그 다음에 뭐야? 아 야 시작 시작 아 목말라 음료수 마치고 싶다 우리 여기 음료수 안팔면 음료수 먹는 날이라고 할까? 야 무슨 음료수야 야 뽕이 형제 왜 음료수냐 뽕이 형제 시작 시작 야 생각해보니까 모기가 날아다녀 모기가 날아다녀 모기 때문에 엔지 모기 때문에 엔지 모기를 와 엔지 저짓이야 나와라 너 오늘 나랑 해보자 이거를 할게 이거를 할게 coming out of it Prom이 어딘가 vale